전화치 이득 안녕 안녕 이득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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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닭 잘 지켰어 아이고 착해라 아기 아기 잘 있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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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가야 간밤에 비가 많이 왔네 아기 그치? 아유 이뻐라 아기 잘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이거 좀 보자 이거 넘어갔네 아기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아유 이뻐라 아기도 이제 가둬야되나 어? 아기 아기라고 어? 아유 이뻐라 집이 여긴 줄 알고 어디 안 가니까 아유 그래 그래 잠깐만 잠깐만 아기 좀 보소 아 너무 싱그러워 그치 어머나 세상에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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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쫓아오는 거 찍을래 했는데 아기는 뭐 찍었네 응? 응? 병원에서 뭐지 아우 쿨 쳐졌네. 알았다고 알았다. 오늘도 멋있네. 꼬마야 우리 오늘 멋지게 놀자. 집에 있어가 이 물에서만 자라서 힘없는 애 좀 봐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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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봐. 이거 좀 봐. 한입 나왔다. 그렇지? 잘했었네. 그렇지? 꼬마. 빗소리 봐라. 우리 온실에 들어가서 빗소리 좀 감상하자. 아기. 아기. 비 오는 날 정말. 정말 멋진 날. 어제. 어제는 영동에서 두 분이서 기차를 아침 일찍 타고 김천 터미널에서 간문 오는 버스를 타고 찾아오셨어. 그렇지? 강호. 개를 싫어한대. 강호야. 절로 가있어. 하니까. 강호가 딱 안 보이는데. 아기. 어쩜 이렇게 똑똑한. 똑똑한 아기가 있을까? 야. 하여튼 너무 반가웠습니다. 또 조만간에 만나요. 기록한 아기. 아기가. 이야.AAAA. 저거 봐라. 저거. 불좀 봐라. 야 네가 와서 다 세워줘도 좋다. 기록. 오늘도 멋진 날. 안녕. 아기. learned. 안녕. 안녕